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흰 천막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천막. 공교롭게도 윤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단식 투쟁에 대해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단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방탄단식입니까? 제가 방탄이라는 말을 뭐 저까지 거듭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에는 제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다. 단식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누구의 최후의 수단이냐. 약자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느 당의 대표입니까? 원내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원내 제1당의 당수예요. 그런데 약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분이 단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회에서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사 갑자기 단식을 하면서 나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냐.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예요. 본인 관련한 사법 리스크. 그거 외에는 답을 찾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방탄 단식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구 전략 반드시 세워놓고 들어오셨어야 한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단식? 단식은 그 전에 모두 발언해서 하셨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제대로 15개월간 윤 정부의 실정을 잘 짓으셨는데 그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내용들만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염수 반대하고 전면 개각 통해서 국정 쇄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국민과 기자간담회 통해서 기자회견 통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단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방탄 아니야? 이거 검찰 수사 폐려는 꼼수 아니야? 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여기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